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의료사태 문제 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흉부외과 전공기가 10분의 1로 줄었네요. 12명이 남은 겁니다. 오늘 전 매체가 다 다루었네요. 12명 남은 흉부외과 전공이, 날로 커져가는 의료공백. 의료사태가 발발하기 전에는 107명 정도의 흉부외과 전공이들이 전국의 수련병원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12명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보시면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에. 이제 여기 보시면 연간 2만 건 넘게 시행되는 수많은 심장질환, 폐질환, 혈관질환, 선청성 신기형과 심폐보조시술들은 지금 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수련 제도가 붕괴되어 가지고 맹백히 끊기게 됩니다. 여기서 2만 건이고 순수하게 심폐란진, 심폐열염들 관련된 질환들은 수술이 1년 한 만 건 정도가 이루어지는 모양입니다. 여기 이제 내용이 채널A가 보도한 걸 보게 되면 심장과 피해 혈관을 다룬 흉부외과 전공인은 의료사태 이전에 107명이었지만 지금은 전국에 12명만 있는 겁니다. 이 가운데 6명은 내년에 병원을 떠나게 될 마지막 연차 4년차 전공인입니다. 그러니까 107명이 12명으로 줄어들었으니까 폐나 심장질환, 심혈관질환 같은 경우는 수술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겠죠.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절반도 안 될 것 같아요. 절반 이하로 줄어든 거죠. 연간 2만 건 넘게 시행되는 수많은 심장질환, 폐질환, 혈강질환, 손정심기현과 심폐보조시술들은 맹백이 끊기고 그러니까 4년차, 3년차 전공이 4년차, 3년차, 2년차 그다음에 인턴 이런 게 도제 시스템이 수련 시스템들이 촘촘하게 연결돼 가지고 기술이 이전되고 이렇게 계속 유지되는 그런 체제를 수십 년 동안 유지를 해온 겁니다. 한 연차라도 이렇게 비게 되면 그 맥이 끊기는 거죠. 마감까지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 빅파이브 수련 대원에 지원서를 낸 전공인은 0명이다. 한 명도 안 들어온다는 거죠. 지원자가 전반적인 분위기로는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공중보건이 부족도 이어질 것이고 올해 새로 배치된 공본인은 255명으로 2020년보다 65%가 줄어들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심장질환 수술 건수가 매년 2만 건이고 넓은 의미에서 전공기가 107명에서 12명으로 줄어든 거죠. 그리고 2025년도에는 이제 6명만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채널A의 보도를 보고 세상 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나 이렇게 보니까 방송사나 신문사들이 논조를 제대로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한 140건 정도 되는 그런 시청자들 의견 가운데서 상당수가 여러분들 실상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일부만 한번 보시죠. 언론이 의료계약 납발수 노릇하느라 그동안 애썼습니다. 이제 당해 보시기 바랍니다. 66명이 찬성입니다. 언론사는 의료계약의 동반자였습니다. 뭘 당합니까? 국민은 대부분이 의대 정원을 지지하는데요. 안타깝네요. 부족했지만 거룩저룩 잘 굴러가던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이제 돌이킬 수 없이 망가진 것 같아 속상합니다. 54명이 찬성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들도 이론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을 거라고요. 이렇게 급속히 사람들이 바뀌는 겁니다. 나라를 무슨 판으로 만드셨네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름들 182명이 찬성인 겁니다. 반대가 거의 없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어마어마하게 윤 정부에 대한 질타가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들이 방향을 트는 겁니다. 하이에나들이 이런 방향을 왜 틀겠습니까? 돈되면 계속 그쪽에 있죠. 이른바 정부가 말하던 낙수과가 곧 필수 의료가인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의를 따지 않고 일반의로 일하거나 해외에 나가거나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 전에야 사명감으로도 일을 했지만 이제 의사들이 하대받는데 사명감 같은 게 생길 것도 없고 자기 젊은 인생 갈아 넣으면서 필수 의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 깨어난 겁니다. 2만 명을 증원한다고 시골에 의사가 갑니까? 필수가의 의사가 몰릴 것이라 우둔한 생각을 정부가 한 겁니다. 구멍가게도 운영하면 안 될 윤 정부의 수준입니다. 어떻게 국가 프로세서를 이렇게 박살을 냅니까? 구멍가게도 운영할 수준이 안 되는 겁니다. 위에서 물을 때리 부으면 물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낙수 효과가 발생해 가지고 필수 의료인력 부족 문제도 해결되고 지방의료인력 부족 문제도 해결되고 지나가는 개도 웃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정책을 밀어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파토가 난 겁니다. 책임 물어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지어야 될 책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고 조기용 장관이 지어야 될 책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그냥 못 넘어갑니다. 이거를 그냥 저희들이 부족했습니다. 이런 거가 설명이 잘 안 됩니다. 온 국민이 의사를 욕하면서 또 바라는 것은 너무 많았습니다. 뭐 그 국민들도 이제 좀 많이 깨어나겠죠. 몰랐으니까 안 그렇게 했겠습니까? 뭐 이제서야 채널A가 걱정하는 척 그냥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의사들이 그렇게 말해도 기사 한 주 내주지 않더니 의론들이 참 잘못했죠. 언론들이 아니라 그냥 찌라시가 된 거죠. 격하게 공감합니다. 국민에게 올바른 사실을 전하지 않은 언론이 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댓글로 그렇게 진실을 말해주던 비공이 무슨 뜻인지 그냥 좀 미워했다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옳게 왔을 뿐입니다. 무지도 저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 선동당한 것도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러면 돌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깨어난 겁니다. 이게 굉장한 위협이 될 겁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이러면 깨어날 거니까. 필수가일수록 습관은 후려칩니다. 이건 그냥 필수가 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이러면서 의사를 또 악마로 만들었습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경제협력개괄구 OECD 수준을 맞추려면 아직 한참 더 내려가야 되는데 벌써 죽는 소리 내면 안 되죠. 아직도 12명 남아있는 게 신기합니다. 무슨 이순신 거북선 12척 느낌입니다. 다들 아직 자기 일 아니라서 와닿지 않을 겁니다. 삶과 죽음의 문턱에 서면 그때서야 알게 되겠죠. 원래 인간이 그런 존재니까 미련한 존재는 더 심하죠. 막판에 가서 본인 생명이 경각에 달려서 정신을 차리는 거죠. 얼마나 우둔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눈 감고 귀 닫고 지내다가 절대 그냥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언론들이 다 이렇게 돌아서는 이유가 딴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깨어나니까 돌아서는 겁니다. 본인대로 장사를 해야 되니까. 다 순리대로 정상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몇 십분의 일 OECD 십분의 일 수준의 숫가에다가 의료소송은 1분의 200배 이상 영국의 900배 정도가 됩니다. 그동안 국민들이 과분한 대전을 받아온 겁니다. 윤 대통령 때문에 정상화 되어 가는 겁니다. 역시 세상은 순리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거짓말과 사기와 권력에 의한 압박 언론의 수작이 있더라도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순리대로 사는 게 제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마음이 바쁘더라도 올바른 쪽에 서야 된다. 거짓말 하면 안 되고 거짓 쪽에 서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분이 그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거짓말 치고 사기 치고 권력으로 여러분들 행정명령을 압박하고 언론들이 선동하고 그래도 여러분 그게 다 들통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들통이 안 난다고 생각하는 그 소위 가치관 그 인생관 그 세계관이 틀려먹은 거죠. 이렇게 여러분 돌아가지 않습니까. 영원히 덮을 수는 없습니다. 거짓을. 이게 보통 시민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흉부외과의 107명이 다 떠나고 12명만 남았다는 소식을 듣고 정부는 글자 그대로 청춘을 바친 젊은이들에게 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닌 짓을 한 겁니다. 나가버린 전공의 선생과 휴학 중인 의과대학생을 비판할 게 아니라 정부의 무대보 무지성 정책과 판단력을 비판해야 마땅합니다. 흉부외과 의사를 꿈꾸는 사람으로서 아직까지 환자 곁에 남아계신 흉부외과 전공의 12분 정말 존경합니다. 본과 다니시는 분 같네요. 그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윤정부가 청춘을 바친 젊은이들에게 사람으로 살 짓이 아닌 짓을 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뭘 뜻합니까. 지금 의대생하고 전공의들이 갖고 있는 속마음인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절대 젊은이들을 그렇게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 이야기죠. 그리고 사기를 가지고 여러분들 그거를 진짜로 포장해서 국민들한테 국민들이 바보 천치가 아니니까 차라리 내가 바보 천치가 됐으면 좋겠어. 내가 바보 천치가 됐으면 연통 잘한다 연통 잘한다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바보 천치가 아니고 사람이 깨어있기 때문에 초장부터 저게 사기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을 얼마나 이런 바보 천치로 봤으면 그 사기를 선전선동을 통해서 그냥 관철시키겠다. 우리는 그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때를 좀 묻었다고 봅시다. 그래서 그냥 대통령이 하시는 일이니까 마음이 안 들지만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젊은 영혼들한테는 그게 불가능했던 겁니다. 의사를 노예로 생각하는 높으신 분들 의사 발목에 쇠사슬을 채워 수술술에 가둬둬고 싶겠죠. 그만두겠다는 전공의들을 모두 악마로 만들어 놓았는데 어떤 바보 천치가 돌아가서 노예 짓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뭐 이미 사건이 터진 겁니다. 제 논평이 너무 가혹하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감정이 투영된 건 아닙니다. 국민들이 이게 좋습니까 당신들이 원하는 게 이런 거였습니까 이제 흉부외과 의사가 없어서 폐암이나 이런 거 걸리면 그냥 죽는 겁니다. 지금이나 정신 좀 차리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한 젊은이들에게 대우 좀 잘 해 줍시다. 이런 거죠. 의사가 없어지는 겁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다른 의사분들도 여러분 귀하지만 외과의사 한 명을 제대로 키운다는 것은 그거는 어마어마한 일인 겁니다. 그건 본인의 의지도 있어야 되고 탤런트도 있어야 되고 머리도 있어야 되고 지구력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하면 네가 생명을 살리고 하는 순수한 마음도 있어야 되고 그게 다 여러분들 다 갖추기가 다 갖추는 사람들이 드물기 때문에 흉부외과 지원자 수가 적은 겁니다.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어야 될까요 사람을 이거 제대로 망쳤네요. 제발 무능하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계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나 심평원은 의사들 좀 그만 괴롭히시고 수술을 못 받아 사람이 죽어 나가야 절실하게 느끼고 들고 일어나서 용산으로 쳐들어가겠죠. 제가 최근에 입원한 적이 있는데 전공기가 없어서 밤사이에 나에게 오는 통증과 고통은 아침에 교수가 출근할 때까지 버텨야 됐습니다. 아프지 않은 국민들은 아직도 강 건너 불구경한 듯 하겠죠. 결론은 국민한테 다 피해로 돌아옵니다. 환자분 이야기시니까 누구나 이런 상황에 취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아니다고 누가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건강에 가난한.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무자비한 일을 지난 6개월 사이에 대한민국 국민과 언론과 윤 대통령과 보건복지부의 고유관리들이 한 겁니다. 채월감은 다 잊혀지겠지만 그래도 저는 너무 무지한 일을 한 것이고 젊은 여러분들 청년들 함께 남긴 그런 상처라는 것은 영원히 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말 하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이 정말 장한 일을 하셨다고 대단한 일을 하셨다고 대한민국 건현대사를 통해서 청사의 길이 남을 그런 대단한 위협을 달성하셨다고 그 위협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흉부외과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흉부외과 문제만이 아니죠. 이번에 흉부외과 성명서가 나와서 언론이 됐을 뿐이고 다른 과에서도 일어날 일입니다. 슬픈 의로의 현실입니다. 결국은 고집스러운 윤 대통령이 물러나야 해결될 문제입니다. 윤 대통령이 뜻을 접지 않으면 본인이 물러나가지 않으면 해결될 사안이 아닐까 봅니다. 본인이 물러나지 않으려면 본인이 뜻을 좀 굽든지 못하겠으면 여러분들 이 문제 이렇게 이분이 정확하게 보신 겁니다. 열심히 마녀사냥을 해놓고 이제 와서 걱정을 한다. 전문직도 거침없이 매달아놓고 이제 와서 걱정탈영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국민의 수건인 의로개혁 의대의 정원을 완수하려면 이보다 더한 시련과 고통을 버티고 이겨내야 됩니다. 정부와 관계자님 화이팅 이렇게 정신나간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왕고집 불통인 윤 대통령께서 5개월 만에 전국의 수련병원들을 모두 다 박살내셨습니다. 뭐 해결하는 방법이 또 다른 게 있네요. 흉부질환 발생 금지명령 폐질환 발생 금지명령 뭐 이런 거 내면 여러분들 통할 수도 있겠네요. 세상이 여러분들 어리숙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만사가 밝혀지는데 한 6개월 되니 거의 다 밝혀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시각이 좁고 협소합니까 두려워하는 것도 없고 다 밝혀지는 겁니다. 지금 이번에 여러분들 뭐 교육부 장관 무슨 맹령 맹령 보건복지부 장관 맹령 맹령 이 문제가 격화가 돼 다 책임질 겁니다. 그리고 뭐 누가 지시했는지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